1부에서는 야당 시각 2부에서는 여당 시각 들었고 이 돌쇠 토론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제3자적인 시각으로 두 분이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은 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야죠 이재명 대표 단식 어제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링거 수행만 맞으면서 나는 단식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폭주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앞장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알겠는데 통상 단식이 병원에 실려가면 끝나거든요 링거 단식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과거에 YS가 83년입니다 4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치인들도 그 사이에 단식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걸 출구로 단식을 정리를 했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내건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정권이 수용 안 할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면서 단식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결국 21일이나 25일까지 보겠다 이건 것 같아요 표결 때까지 그래서 당론으로 체포동의한 부결 당론을 민주당이 그렇다고 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당내 의견도 분분하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부결 분위기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때까지는 단식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 단식의 애초에 목적이 내건 명분은 정권의 폭주 이런 거였지만 결국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구속 리스크 이것을 피하기 위한 단식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단식은 중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민주당에서도 총리 불신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더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식을 더 이어간다는 게 명분이 커지는 게 아니고 명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분이 줄어드는 느낌이다 단식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장 소장님은요? 단식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적인 단식의 개념은 음식물을 입으로 섭취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병원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는 순간 단식이 끝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결국엔 본인에게 다가오는 체포영장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식과 관련해서는 제 예측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측하셨었죠? 그냥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누워 계실 거다 그리고 탈출구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혼절하거나 기절하고 정신이 약간 없을 때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갈 거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단식의 효과는 어쨌든 방탄단식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결성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다른 행사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면 병문안을 갈 것 같습니다 99% 갑니다 어떻게 99%나 확신하세요? 어제 어떤 분이 양산 쪽 분위기를 취재해봤더니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그리고 서울까지 굳이 오셨는데 이재명 당대표 병원까지 안 가본다? 그럼 또 다른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단식 말리고 또 같은 진영화에서 가장 큰 어른이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독이는 모습 보여야 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결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 가실 것 같다 무조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간다는 건 그 자체로서 굉장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예요 그리고 당내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당내 어떤 메시지? 그리고 단식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전화하고 했던 것도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확고한 메시지를 주는 거일 수밖에 없다 찾아간다 하면 이른바 친문계에게 부결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병문안을 함으로써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개별적인 정치인들의 판단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이른바 당원들의 문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인터뷰 이런 걸로 이를테면 박주민 의원, 정태호 의원, 윤건영 의원 그게 친문계잖아요 다 박주민 의원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부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 질문이 나가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부결이다 이렇게 이게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기류인 거죠 그런데 그 기류를 문 대통령 측과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일정한 교감 같은 게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 교감이 만들어진 이유 이른바 친문계와 친명계가 결속하게 되는 계기는 통계 조작 의혹 이런 거라고 보세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워낙에 거칠게 나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당내 단합이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면 우리라도 뭉쳐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내년 총선의 이해관계가 있겠죠 내년 총선에 이를테면 공천 이런 걸 둘러싸고 일정한 교감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유로 즉 자신의 공천을 생각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도 단식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부결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관측도 있던데 저는 지속적으로 부결시킬 거다라고 계속 이 자리에서 주장을 했었다 장 소장님은 여전히 그 의견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한 체포가 무섭고 구속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 뭐 가결을 시킨다? 이거는 단식을 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고 아니 제 말씀은 일반 의원들의 생각 그거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충분한 명분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결 쪽으로?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도 하고 있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데 우리가 정치검찰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체포동의안 우리가 찬성을 시켜줘? 한동훈 편을 들어줘?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축정용을 이번 단식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두 분나 그럼 이번에는 부결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단식이 효과를 거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래는 가결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공언한 바도 있고 아니라니까요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재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도 했고 지난번에 139명이 가표를 찍었거든요 국민의힘까지 합쳐서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죠 있었는데 단식으로 그걸 반전시켰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역풍을 생각해서 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의원들도 말을 못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말할 분위기가 아니다? 말을 못합니다 과연 이게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 표결 양성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상당수의 의원이 골치 아프면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아예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참석을 안 하는 의미가 적극적인 부결의 의미보다도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아니 나는 내가 불재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해놨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부결 찍는 건 정치인이 자기 언행 일치나 정치적 일관성에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는 거죠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순간 또 가결시키려고 하다가 속마음은 가결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엄청나게 또 공격당할 거고 향후 내년도 공천을 이재명 당대표가 안 넣고 본인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부터 손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빌미를 안 준다라는 차원에서도 무조건 다 들어가서 어쨌든 가결을 던지고 지금 다 들어가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결의하면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안 들어가면 분명히 저 사람은 가결 던질 사람이었다고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두 분의 결론은 두 분의 전망은 부결이다 부결이다 이쪽으로 지금 던지죠 부결 후에 그러면 민심의 역풍은 안 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은 없다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프레임이다 하셨고 유상범 의원은 역풍 분다 하셨어요 역풍 안 부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풍이 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아요 난 그거 다 포기할 거예요 라고 대선 전에도 얘기했고 지방선거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한두 번 어긴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약속을 안 지키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지 자 언제 11월 11일 날 강서구 청장 우리 보궐선거 때 이번에 민주당 혼내주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에이 역시 또 그냥 또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려니 할 거다 네 그러려니 할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풍 안 본다 박 의원님 동의하세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렇게까지 성과가 없고 또 너무 일방적이고 심지어 이념전쟁 이런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이런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그 반사의 이익이 안 가잖아요 민주당한테 그게 역풍이에요 아 이미 역풍 왜 그게 역풍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 여론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고 이른바 이제 이 확증 편향 속에서 역풍은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건데 마법의 주문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국정운영이 엉망진창이고 경제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고 오늘 뭐 뉴스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세수 펑크가 지금 59조 원이 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경제 포기한 정권이고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물론 언론에서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을 보수 언론들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사의 이익이 민주당으로 안 가는 게 역풍이에요 이미 역풍은 분다 그걸 왜 생각을 못하죠 박원수 의원님 말씀에 좀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유감인 게 대통령께서 지금 뉴욕에서 양자회담 40여 차례 하시면서 기네스북에 도전하고 계시는데 국정운영 성과가 없다 노력을 안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오히려 매기는 거죠 지금 외교에 나서 있는 대통령을 매기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지금 기네스북 얘기하면서 그런 세상은 옳지 않다니까요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역풍이 불 거냐 안 불 거냐 여러분들 나름의 의견 주시고요 이제 뭐 며칠 후면 표결이 있으니까 그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쇠 토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이 최근에 이슈 논란? 논란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까요 뭐 갑론을 박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 김유나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지옥 이런 표현 썼다가 국민의힘에서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다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당대표로부터 들었고 배우 배정남 씨는 조국 전 장관 책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배우 이영애 씨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반대 진영으로부터 도마에 올랐고 노사연 씨도 얼마 전에 노사연 씨는 그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 조문 갔다가 조문 갔을 때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또 댓글 공개 엄청 받았다고 하고 뭘 그런 걸 문제 삼느냐라고 먼저 비판을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자유로운 사회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뭔 잘못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연예인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을 왜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대중은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념이 없습니다 그냥 여당 좋아하고 야당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대중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 연예인의 연기, 노래가 좋아서 우리가 막 응원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큰 상처를 받았던 게 2016년, 17년도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 이승환 씨가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노래 제가 그때 그분 노래 들으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무슨 곡 제일 좋아하세요? 텅빈 마음하고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다들 좋아하는 노래 그걸 좋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정말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보수파 정권을 상당히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입판 많이 했죠 본인 건물에다가 플랜카드까지 걸면서 국정농단에서 막 상당히 공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엔터테인먼트 가수인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팬으로서 약간 상처받으셨어요?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좋아요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선봉의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팬의 입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 김유나 씨든 배정남 씨든 이게 이른바 진영론에 입각한 그런 발언을 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으로서 이분들이 직업이 연예인이지만 이분들도 시민이고 유권자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현안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정당한 권리고 그런데 정말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무슨 진영의 그런 기수가 돼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좌표찍기를 하고 마치 이게 개념 없는 연예인들이 개념 있는 듯이 얘기한다고 김기현 대표의 그런 식의 좌표찍기가 오히려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그냥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서 진영의 앞잡이가 된 것 같은 행동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런 건 비판받겠죠 당연히 가만히 내비둬도 그런데 그런 정도의 발언이었냐 이번 발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영애 씨도 본인이 어쨌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하는데 후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념사업에 후원을 하고 했다고 그래요 시민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며 또 배정남 씨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는데 그게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냥 나랑 의견이 안 맞네 나는 아닌데라고 할 수는 있지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영의 잣대로 그런 분들이 읽었을 일투적에 대해서 좌표찍기하고 문제제기하는 게 문제죠 김기현 당 대표의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개념이 없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인지 집권 여당 당대표의 발언 하나가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고 왜 우리 편 안 들어줘 이러한 항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블랙리스트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특히 유인천 전 장관의 복귀를 계기로 해서 그렇더라도 연예인분들 진영에 편했었다라는 그런 해석이나 이미지를 주는 활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지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 두 분과는 오늘 댓글쇼 정치 댓글쇼 유튜브로 넘어가죠 두 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